자,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의 대사여 가라 세상으로 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전물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시 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믿으면 아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신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신의 부활을 의아해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26절을 보게 되면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또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현장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던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보았다고 그러지만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착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만졌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왜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못 바뀌셨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이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못 바뀌셨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단지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야미입니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망곤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확신을 가진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요 이 부활의 확신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인마외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인마외래의 확신입니다 인마외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 인마외래이잖아요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추레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430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 가난한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인생길을 거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 인마 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인마 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단열과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그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단열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단열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금신상계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을 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금신상계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단열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요호수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열 명의 다른 정탐군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열 명의 정탐군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숙의 13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더 나아가서 33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빼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가서 능히 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정탐을 하고 왔던 요호수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숙의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숙의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호수와 갈렙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호수와 갈렙이 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요호수와 갈렙은 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요호수와 갈렙은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요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올라만 가면 능히 치할 수 있고 그 땅을 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호수와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요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였던 다윗을 아시죠? 여러분 다윗도 확신의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용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멧돌만을 가지고 콜리아스를 향하여 돌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멧돌을 가지고 콜리아스를 향하여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의 감남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쿠테타 세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그때 지은 시인데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같이 시작 천만이니 나를 여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만이니 나를 둘러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더 불안하고 저는 우리 어린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천만이 여러 번을 둘러진진다 하여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확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근거로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내 신념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확신은 내 자신의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확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만큼 확신인 사람이 어디 있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배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티모드 우스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가리라 바울은 그 어떤 환란도 그 어떤 공고도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이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놀라운 호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면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노니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 왜 이 확신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확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진 자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영적 전쟁에 승리의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어떤 일도 아니 상차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그 어떤 사건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괴로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